민버터 총 600앰파워 냉장고가 들어갈거예요 밑에 보면, 물탱크 30갤론 짜리 물탱크 요 180리터 이거는 팬 바깥으로 더운 공기 내보내고 이거는 이제 컨버터 차지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물 이거는요 요 재료는 이거하고 제가 쓰는 거 이거 요거하고 요거 모양은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은데 이게 제가 쓰고 있는 게 이게 훨씬 가벼워요 이게 가볍습니다 이거는 무거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차를 꾸밉니다 보실까요 이거 위에 천장 다 뜯어 낼 거고요 그냥 바닥도 다 틀어내서 청소를 싹 하고 그 다음에 인솔레이션 하고 앞에서 다 떼어 내고 지금 대회 공사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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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고 아 여기에는 우드 스토브 연통 들어갈 차례가 될 것 같구요 우드 스토브를 지금 놀까 말까 생각 중인데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남겨뒀습니다 연통 뽑을 자리에 좀 남겨놨구요 이게 단열도 되고 방음도 되고 그리고 여기는 만져도 열이 하나도 없어요 차 앞쪽은 햇빛이 이렇게 쨍쨍 비추고 있어요 지금 뜨거워 졌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손을 손을 이렇게 대도 어 괜찮아요 열이 지금 차단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여기는 지금 갈비뼈 여기는 뜨거워요 손을 손을 계속 못 대고 있어요 너무 뜨거워서 여기도 여기는 그나마 좀 이렇게 이중으로 이중으로 이렇게 뼈대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완전히 지붕 철판이잖아요 얇은 철판 지붕인데 여기는 손을 1초도 못 대고 있겠어요 너무 뜨거워요 여기는 계란후라이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단열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단열이 중요한 겁니다 단열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단열이 중요한 겁니다 단열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건 내가 지금 해고 있고요 지금 이 시트가 너무 높아갖고 이 밑에서부터 위로 너무 높아서 지금 이걸 분리해서 분리했구요 여길 잘라서 여기 자를 거에요. 잘라서 좀 높이를 낮출 겁니다. CALIATE! NO! 그럼!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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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뱱! 꼭 남자친구 드urning channel에 식 Watching 수요제 선택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아,우 oraz 오일이고 1br block 바로 가야, 가야amam peng기를 과한 물은? 11.36 그는 한편을 줬어요 이는 좋은거예요 대단한 한편을 줬어요 15.50원 네, 5.50원 지금 수업에 갈라고요 벌써 갈래요? 네 이거 침 이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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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there's a big one here. one, two.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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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90 grados.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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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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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r. two. cute. tw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이제 빼서 솔로펜을 선 실내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구멍 뚫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미칠 뻔 했어요. 떠받치는데 머리로 이렇게 올린 다음에 또 중심이 안 맞으니까 계속 떨어지고 이거 받치고 힘들게 떠받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절대 빠질 일은 없죠.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배터리는 이제 3개 다 연결이 됐습니다. 깔끔하게 연결이 끝났어요. 이제 2개 다 연결이 끝났어요. 이제 4개 다 연결이 끝났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가지 반찬은 없어도 저 바깥에 멋진 풍경이 입맛을 돕고 저는 아주 좋은 반찬이 되고 있습니다.